안녕하세요 불타는장동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a5 런처에서 게임을 실행하려고 할시에 런처가 뻗으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해별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gta5 관련 유튜버는 아니구요 가끔 가다가 gta 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세부터인가 게임이 돌아가지 않아서 왜 그럴까 하고 알아보다가 해결책을 찾게 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팀판은 아니구요 일반 패키지판으로 구매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런처에서 로그인을 하고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에러 메세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원인이 뭐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램 디스크 때문이었습니다 램 디스크가 뭐냐면 램을 일시적으로 디스크 처럼 썼다가 지웠다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간 1기가만 설정을 해줘도 에러가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쳤다가 되게 지금 헤매가지고 과연 이게 원인이 못가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램 디스크를 설치한 후부터 이런 거를 이렇다는 걸 제가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할당을 해제를 하니까는 이제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줘야 되는데 자 저는 지금 울트라 램 디스크라는 걸 사용하고 있구요 이거를 제거를 하고 네 강제 분리 네 강제 분리가 지금 되었구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gtl을 다시 실행시킨 다음에 로그인을 로그인을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게임 화면이 나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거 램을 강제적으로 그 프로그램 상에서 할당을 하게 되면은 좀 이런 에러가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런 에러가 나시는 부분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램 할당을 했다던지 아니면 그래픽 카드에다가 뭐 할당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해제한 후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